plet. 팬스 교체 나 안가워요? 안가워요 안가워요 뒷통수고 괜찮아요 껌코타임 발랐어요? 네 발라야지 어디까지가? 여기가 센터예요? 여기가 센터예요? 괜찮아요? 좋아요 대박 너무 덥겠다 너무 더운데? 네 안녕하세요 드립스입니다 오늘 진짜 우리들이여 다? 저요 우린 살 아 성격 귀여워 응 다들 뭐 하다 왔어요? 오오오 뭐 왔어요? 빵 빵 다 부실하게 먹었대 기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끝나고 부실하게 또 다시 먹기로 끊어주세요 아니 안들린다고요? 언니가 감기 걸러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네 파고픈 말고 구성말로 하세요 지금 우리가 저희가 커피차를 해놨거든요 와 와 여러분 더우시죠 네 더우시죠 네 시원한 음료를 저희가 준비한 커피터에서 마셔야겠죠? 네 그리고 샌드위치도 있어요 맞아요 샌드위치도 있어요 여러분 와 아주 너무 고마워 고마워 저희가 주는 선물이야 최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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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그러면 저희 질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질문지 질문지 뽑읍시다 이거 다들 했어요? 네 이러면 일단 하나씩 하고 해세로 나오면서 하나씩 뽑고 있습니다 아 약간 아래쪽이 높아도 그랬어? 짱치워! 그거 어떻게 됐어요? 되게 많네요. 이거 괜찮아요? 한 장씩 하기 아깝다. 그럼 한 장씩 하고 좋아요. 빠르게 스피드. 스피드 퀴즈. 저는 버츄얼 엔젤 제일 좋아하는 파트 문외고 아르르 사랑한다고. AL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 빠르게 저는 대양을 다 삼키는데 여기가 제일 좋아요. 세계관이 묻어있는 파트. 저예요. 왜? 왜요? 질문들을 봐버렸는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? 한 명씩 한 개? 한 명씩 한 개? 한 명씩 한 개. 이거 아르르. 잘 쳐 봤다. 아니지. 나도 아르르였어. 우리 리가 우리 리가? 우리가 전부 쓰러지면 필살 애교 이거 왜 뽑은 거지? 내가 해줘. 너한테 가해. 너의 운명이에요. 그래 언니 할 수 있어. 지금 이 목소리로? 저기 없게. 저기 없게. 저기 없게. 애기 없게. 쓰러져야 돼. 쓰러져. 그러면 애교하면 쓰러져 계세요. 신유. 시작!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뭐 해 뭐 해야 돼. 우리 약간 소리를 같이 내줄까? 다 같이 하자. 어떻게 해줬어요? 다 같이 해? 형이 하고 싶은 걸 말해줘거든. 그래 언니. 한 번 앞으로 가야겠다. 뭐 했어? 나 애교 모르겠다. 예린이 요즘에 뭐 있어요? 요즘에? 요즘에 귀여운 거 뭐 있어요? 요즘에 애교. 그냥 귀엽게 애교 부르면서. 그래. 형 오늘 와줘서 고마워 사랑이라고 해주세요. 네. 오늘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. 안녕. 쓰러진다. 쓰러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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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무릎 좀 불러야 돼. 자. 아 전요 희진이 백금발 너무 잘 어울리는데 다음에 또 해줄 생각 있나요? 정말 이 진짜 질문이에요. 그리고 뭐였지? 바람쥬. 바람쥬 셀카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. 어 그렇네. 딱 걸렸네요. 딱 걸렸네. 우리 여기서 해볼게요. 셀카 찍으세요 둘이. 셀카 찍으세요. 바람쥬. 왜 너네 바람쥬야? 아니. 바람쥬. 응. 되게 바를 똑똑하다. 그리고 백금발은 다시 못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안 돼. 지키가 주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. 제가 지금 여기 머리가 없어요. 머리가 다 끊겨가지고. 방삭해. 어 지금 방삭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 지금. 안 돼. 안 돼. 그건 안 돼. 그건 안 돼. 그니까. 그건 안 되잖아. 그래서 나중에 어 뭐 다시 머리가 건강을 회복한다면 그때 다시 도전을 할게요 여러분. 지금 그래도 최대한 유지하고 있어요. 멋있다. 땡큐. 땡큐. 다음. 다음. 수영이랑 뮤뱅 대기실 같이 쓴 썰. 활동 같이 하니까 어떤지 궁금해요. 썰. 어떤지. 다 너무 그 면회하는 기분이 있어. 맞아x2 같이 대기실인데 벽 하나 두고. 맞아요. 대화 나누고. 그리고 또 심지어 수영 언니의 매니저님도 저희 옛날에 하거든요. 맞아요. 저희들도 다 같이 책을 샀어요 새로웠지? 어 새로웠어 맞아 그래서 각자 이렇게 큰일이랑 어 좋아 시원해 아니 내가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나 이거 포니터만 하고 나갈게 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뮤뱅 대기시 아 뮤뱅 그 사진 찍는 스팟 있죠? 거기가 사람들이 대기를 엄청 해요 줄 사야 돼요 어 줄 사야 돼 그래서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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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나중에 찍어야겠다 이러고 맞아 어차피 계속 붙이는데 맞아요 자 다음 질문 어머 희진이 폐 장식 부서졌을 때 신경 오늘이 있지 딱 없는데 실시간 질문이네 실시간 질문 여러분 오늘 제가 사전 녹화하다가 이게 부서졌어요 쏘리르 근데 그 와중에 누구야 어 이거 비싼 건데 정진솔 정진솔 여행이네 여행이네 근데 맞아요 맞아요 비싼 거여가지고 저도 좀 맴돌이 왔고 그리고 저도 8년 동안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음악방송 하다가 그 중단된 게 처음이에요 촬영이 아맞아맞아 그래가지고 되게 좀 당황하고 너무 죄송스러웠죠 아무래도 현장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글루건으로 좀 실패 생신 처리를 해놨어요 티 안나 안 나죠 여러분 티 안나 원래 잘 잘 불어진다고 얘기하셨어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약간 질문하셨으니까 하나씩만 더 뽑아줘 진짜 리얼한 약간 질문해줘서 너무 재밌다 어 어 긴장되는데 뭔 소리가 우리 희진이 왜 이렇게 예뻐요 이런 것만 들어있을까봐 전혀 없어 나 안 봤어 이거 근데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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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이거 내 언니가 언니가 한 거지 이거 내가 내가 그린 거야 잘했다 이거 사슬 언니께 제일 싫었어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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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역시 우리 사전에 무대 해볼까 한번 해볼게요 쇼케 때 벌스 무대 끝난 후에 우리들의 와 소리 들었어요 허무송 없어서 당황했나요? 아르르 사랑해 나 이거 했어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벌스는 노래를 모두 아는데 뭔가 중간 허무송 없이 맞아 노래 안 하는데 계속 해가지고 우리 둘이 뭔가 잘못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나도 나 이때쯤 나는 끝나고 나서 맞아 끝나고 나서 그랬는데 반응이 없어서 에? 이제 다 같이 부릅 에? 근데 알고보니까 무대가 너무 좋아서 반응을 못 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? 네 네 네 진짜요? 너무 예뻐서 살아계시네요 나 살아계시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 진짜 오 오 그런 거라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서 어제 또 그 영상 올라왔잖아요 어 영상 그 영상에도 그 정적이 고스란히 반겨있잖아 맞아 맞아 우와 맞아 맞아 다들 콘서트 기대되시죠? 네 네 저희가 더더욱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오셔야 돼요 네 네 알았어요 다 찍어놔 다 찍어주세요 비하인드 캠프 네 좀 이따가 어차피 그리고 참고해주셨거든요 그 다음 질문 아 맞춘가요? 아르테리스 멜론 펜슨이에 자꾸 연연하게 돼요 제가 1이거든요 동상인가요? 아 아르르 사랑해 김립 사랑해 여기서 1이 누구예요? 누구예요? 1이 누구예요? 1이 누구예요? 오 진짜? 1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하려고요? 노래 제일 많이 스윙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? 하러 종일 들어요? 지금도 듣고 있어요? 진짜? 지금도 듣고 있대 여러분 빨리 객혀 빨리 지금이야 객혀 지금이야 베리야 경대 우리가 차치인을 할 수 있는 거지 실시간 상승 오 대박이다 연연할 수밖에 없어 연연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연연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순위로 노래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맞아 연동으로 들을 때 네 근데 제가 1위거든요 라든지 본인이 팬승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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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연을 하게 된다 내가 이 정도는 떨어져 그러면 막 맞죠 내 말이 맞아요 맞아요 다들 스윙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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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콘서트에서 제일 기대할 만한 퍼포먼스 무대는 어떠세요? 가능하다면 안무 스포도 살짝 아 뭐가 있지? 제일 기대할 만한 퍼포먼스 고 저희가 이번에 안무하는 곡이 진짜 많은데 뭐가 있을까? 네가 좋아하는 곡을 불러 응 내가 좋아하는 곡?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클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강당이 좋아하는데요 강당이 좋아하는데요 그 곡 퍼포먼스 진짜 저희가 처음에 딱 배웠는데 유일하게 처음부터 잘 맞았던 곡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 곡을 파이팅 그럼 웨스트 퍼포먼스 한번 깎아볼까요? 최 포미파트 제가 볼까? 어디 볼까? 어디 볼까? 아시는 분? 펜타트 포미파트 너 생명한 안무는 원래 그러니까 후렴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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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디 가잖아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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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살짝 살짝 진짜 살짝 하나 둘 셋 진짜 살짝이에요 이거는 맞아 뭐 열심히 춤도 아니고 사실이니까 포미파트 와달라는 손이에요 네 다음 뮤비 비하인드 어 뮤비 비하인드 어 비하인드 어 진짜 하루종일 춤만 췄어요 맞아요 아 맞아 진짜 춤 심지어 심지어 이렇게 이렇게 빛나는 의상 있잖아요 마지막 집에 그거에서는 옥상에 찍었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잘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옥상에 가졌고 그래서 정은이 머리카락이 점점 풀어졌어 맞아 엄청 뽀글뽀글해 나 막 이렇게 세미 일부러 뽀글뽀글하게 했는데 계속 부푸는 거예요 맞아 진짜 나중에 이만했어 나중엔 진짜 이만했어 깜짝 놀랐어 다음 다음 다음은 약간 저보다 멤버들이 좀 찔려할 것 같은데요 찔려한다 찔려한다 이달소 때부터 쌓여온 각종 기념일들 본인들은 외우시는지 저는 외웁니다 제 거는 저는 숫자에 약해가지고 저도 웬만하면 외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외워해요 이달의 소녀 완전체 데뷔 날은 8월 10일 땡 대답이 없어 5월 하루 18일은 내 생일이오 하루 19일 19일이에요 내 생일도 몰랐던 얘기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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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아르르 데뷔 날은 5월 31일 이거 기억하면 됐죠 이제 아르르 첫 공개날은 5월 4월 1일 4월 1일 4월 1일 4월 1일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라는 것 자체가 다들 아세요? 여러분들은? 아니 본인 심지어 인스타에 만우절 진짜 아니고 아유 1주년이 아 맞네 성공해 자 우리 퀴즈내보다 어? 진짜 어려운 거 할까? 진짜 어려운 거 지목해서 할까? 심판 아니면 모를 것 같은 나 이거 진짜 맞출 수 있다 하는 사람은 뭐지? 우리 엄마 생일은? 지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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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이야 뭔가 처음보는 어 처음보는 처음보는 것 같은데 뭐라고? 이거 것도 어려워 어 근데 잠시만 이건 질문 질문이 뭐 질문이 이제 내가 하고 싶어하는게 뭐 하기래 하기래 아니 하기래요 하기래 일단 우리가 오늘 폴라로이드를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란 말이죠 우와 흔들면 나와요? 흔들면 나와 아 흔들면 나와 이걸 이제 멤버가 내가 딱 이렇게 해서 이거 탁 눌러 그럼 그 다음 슈터 합박 하거든 이제 그 사람이 당첨했지 아 오케이 지금 추첨 인원은 130명이에요 자 핫3의 추첨 번호는 5번 아 이렇게구나 축하 축하 좀 이따 끝나고 축하합니다 여기다 폴라로이드 진짜? 네 폴라로이드 115번 누구세요? 115 박박 없어? 115 5 없으면 안 되면 못줘요 115 115 115 없어? 다시 한다 초심할 수도 있잖아 113 113 10점 3점 10점 이거거든요 어 어 진짜 저는 저는 55번 5가 맞네 그래 그래서 5야? 그래서 5야? 몰라 아까 완전 달랐어 91번 91번? 뭐? 9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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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려요 47번 47번 오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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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퀴즈 내에서 맞히는 게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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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? 메모지 메모지 이게 저희가 직접 만든 빵 메모지인데요 지금 이게 약간 이건 제가 현장에 와서 그냥 생각나서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한 퀴즈를 맞히신 분한테 이거 드릴게요 좋아 와 즉석 퀴즈 지우특스 퀴즈 돈이 내색은 퀴즈가 있다 이거는 저 먼저 손 든 사람한테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지? 이번에 아르테미스의 달 정규앨범 3번 트랙의 곡 제목은? 사실 대박이 진짜 빨랐어 진짜 빨랐어 진짜 빨랐어 인정 인정 나도 이거 나도 나도 누가요? 넌 좀 이따가 그래 그래 지금 드릴까요? 지금 드릴게요 아 쟈 우와 나도 웃기지 있어요 그 이번 앨범 달의 달은 뭐의 줄임말일까요? 어 어. 비바이. 틀렸습니다. 어 틀렸어요. 비바이 러브 앤. 틀렸습니다. 어. 아. 세미. 러브 앤 라이스. 어? 어? 틀렸습니다. 완전 어려워. 저기 뒤에 있는 계신 분들을 또 한 번 더 알겠지. 저기. 저기 뒤에. 머리띠로 안경 쓰셨고 계신 분. 맞아. 자 청와나 들어와. 한 번만 더 쉬면서. 다시 열어서. 하나 둘 셋. 아니 좀. 아 이거 있지. 왜 우리. 아. 아. 아니 그렇습니다. 안 돼. 그렇돼. 쎅입니다. 쎅이에요. 쎅이에요. 쎅이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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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미세한 차이예요. 진짜. 빨간색이 진짜. 진짜 안가워. 빨간색. 빨. 틀렸습니다. 아 눈치 없다. 아 제게 돼죠. 제게 없어요. 맞아요. 에바인 올 로베라. 틀렸습니다. 처음부터 틀렸어요. 여러분 이거 영어 발음으로 하면 안 돼요. 맞아요. 저희가 설명했던 그대로. 아니요. 저기 저기 이렇게. 마지막은. 어 진짜. 진짜. 진짜 아깝다. 되게 진짜 아깝다. 발음이 좋다. 여러분. 근데 이거 인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나도 쇼케이스도 안 났어요? 맨 처음에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. 진짜. 할 수 있어. 잘 할 수 있게. 제가 쇼케이스때 뭐라고 말했는지. 진짜 미사하고. 진짜 그냥 간단하게. 1차원적으로. 뭐가 틀린지 알려주자. 어때? 라이브가 틀렸어요. 그리고 디바인이 아니에요. 맞아요. 디바인이 아니고. 데빈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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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빈의 러브 앤 더 라이브. 아쉽다. 아쉽다. 데빈의 러브 앤 더 라이브. 정답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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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. 뭐였지? 데빈. 데빈의 러브 앤 더 리프. 네. 맞아요. 어렵긴 하다. 다시 한 번 명확하게. 발은. 데빈의 러브 앤 더 라이브입니다. 노 라이브. 너무 재미있었다. 너무 재미있었다. 너무 재미있었다. 너무 안 나와서 당황했잖아. 그러니까. 나 그냥 줘야 되는 건가 했어. 나 뭐하지? 나 뭐하지? 히즈. 어 나는. 전 쉬운 거 할게요. 저랑 최리랑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. 저희 생일의 차이는? 어? 아 날짜? 며칠인지. 몇? 오. 빠르다. 생각 너무 쉬워가지고. 너무 너무 쉬웠어. 나와서 나가실게. 재미가 없는데? 나 뭐해. 나 왔다. 나 왔다. 나 왔다. 나 왔다. 아 야. 잘. 아 진짜. 진짜. 아 진짜. 근데 그건 아프다. 나 아프다. 근데. 아. 근데 과연. 나 아프다. 나도 가르쳐. 근데 이거 가르쳐. 근데 이거 가르쳐? 잠시만 아니 타임 왜 쉬운거? 그냥 쉬운거 할까? 그냥 약간 아 쉬운거 같아 아 빈칸 아 그거 그거 하자 가들리겠다 가들리겠다 자 자 지금 문제 내겠습니다 이거 진짜 선착순이에요 잠시만요 오케이 자 우리 앨범에서 가장 긴 제목인 이름이 있는데요 아직 나 지문 안 끝냈어요 자 있는데요 이 제목은 응 제일 빨랐다 음악으로 여행하는 히치할 거를 위한 아티스트 다들 뭐야 왜 이렇게 수학수 이런거 할걸 그랬어 그러게 최닉포 넣었어 어어어어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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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그래 자 헤드폰 한 번만 해줘 찬스 한 번만 해줘 이게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하니까 되게 시원하죠 여러분 네 지금 딱 시작이 될거에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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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할게 뽑아야 될걸 일단은 저걸 공부를 알아요 근데 이것 좀 약간 신선해 이거 너무 재밌을거 같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운빨일수도 있어요 어 운빨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잠시 제가 딱 보겠습니다 네 옆에서 같이 사야겠다 틀릴 수 있어 이게 뭔지 모르겠다 나 이게 뭔지 모르겠다 무슨 질문일까 재밌는거 내자 다들 표정좀 피세요 맞춰야돼서 맞춰야돼서 긴장돼 긴장돼지 긴장돼요 근데 근데 이번에 너무 예쁘게 잘 만났지 않았어 귀여워요 귀여워 자 됐습니다 어 아니 궁금한거 이따 해결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요 아니 내가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질문자 내가 질문해야 돼 자 제가 이제 타이틀곡 버추얼 엔젤에서 엔젤은 몇번 나올까요 제가 생각했어요 일단 일단 나 기회를 안 줘도 메모리잖아 기회를 안 줘도 메모리잖아 기회를 안 줘도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안 올릴게요 하나씩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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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저분 방금 했어요 3번 저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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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정답입니다 4번 4번이었어 나와봐봐도 좀 나오죠 까피? 버추얼 엔젤 너의 엔젤 이렇게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? 생각보다 찍나온다 우리가 여기를 올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사진은 먼저 찍읍시다 좋아요 좋아요 몇 번 가까이 가요? 너무 가까운가? 생연님이 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아 2, 3, 4 앉아 앉아? 앉아요 이렇게 눈이 얼굴에가? 철포도 안 될 것 같아 철포도 안 될 것 같아 이상해 아 근데 앞에서 철포도 안 돼 나오세요 네 나와주세요 콜레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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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? 뭐 왜? 또 있지 않았나? 아니가?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인사하고 마무리 얼른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들 네 맛있는 거 먹고 커피도 먹고 커피도 먹고 샌드니스도 먹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아르테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 escol hasu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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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 a cross 안녕 바이바이